여기는 신대방역에서 400미터 거리로 역세권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이고 방은 보다시피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지상층이 천에 삼십오라서 사실 천에 삼십오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죠. 오백에 사십 천에 삼십오 지상층입니다. 그리고 역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역에서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식은 좀 되고 침대에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는 둘 수 있고 여기는 관리비가 10만원이고 인터넷, 유선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과금 올 포함해서 10만원 관리비 그렇게 있습니다. 침대는 둘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